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이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파수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보고 시안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수백년 수천년 살 것처럼 생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 사이에 있는 말세지말의 마지막 끝인 종말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종말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1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를 주름잡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외침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거나 그 말을 기다려 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일 모레 미국이 멸망할 것이다 과연 그 말에 동의하거나 수긍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믿지 않겠죠 어떻게 미국이 망하겠느냐 바벨론도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와 외침에도 전혀 미래를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안일하게 그저 지금의 현실과 상황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면서 머물다가 결국 바벨론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 망대 파수하는 곳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은 성 전체를 지키면서 적의 침입이나 공격으로부터 가장 빨리 소식을 알리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혼란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 속에 있는 세상과 현장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름의 시간표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가을에 덜어선다는 입추도 다 지나갔습니다 남은 후반기 남은 시간들 가정과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줄에서 16줄에 보면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헬라어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은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루 24시간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다 그건 말 그대로 불신자죠 불신자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전 세계를 다 가진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으로 에덴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인생은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만약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만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오늘 바벨론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인생에 참된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놓치고 살아가게 된 거죠 한마디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경울이 여기고 마치 창세기 19장에 보면 로시,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는데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도 않는 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바벨론 지도자들은 결국 파티와 향락을 마음껏 즐기다가 결국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인생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축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에베소소 1장을 통해서 Heavenly Blessing 성부, 성자, 성령, 성산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3주간의 강단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다 주셨습니다 무한대의 영적 세계와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다 주셨는데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장세기 3장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소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은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최강대국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래서 시간과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낭비하면서 살다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자꾸만 착각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에 참된 주관자가 누군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군지 내 자녀와 후대의 주인이 누군지를 자꾸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속습니까?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의 말을 보고 자꾸 속습니다 결국 잘못된 주인을 섬기게 되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한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미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생업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자녀와 후대의 주인이 과연 누구신가 이런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한 분뿐인 보고만 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스의 축복과 세계보고마의 응답을 다 누리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인데 서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계속 불신함과 염려와 낙심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모든 문제와 사건, 염려 모든 것을 복음으로 그리스의 이름으로 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초월 못합니다 우리는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환경과 상황과 현실과 심지어 나의 한계까지도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한대의 보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잡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인생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의미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단 1분을 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있는 보자로 통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하라입니다 오늘 이사야 2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가정과 가문, 현장과 지역, 그리고 후대 더 나아가서 2, 3, 7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 그 중에서도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이 정체성과 축복,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무능하도록 문제와 사건 앞에서 체념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용히 잠들도록 강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남은 2022년의 후반기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간표와 응답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도 분명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성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망대, 파수하는 곳에 항상 24 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망대에 있지 않고 성루에 있지 않고 파수하는 곳에 있지 않고 저 지하 밑에 있다라면 과연 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곳에,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영적 파수꾼이 누릴 최고의 영적 싸움은 바로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이번에 WRC를 인도받으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무한대의 영적 세계 속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깊이 누리는 기도 이것을 보고 플랫폼 기도 또는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문제 내가 만나는 사람과 장소,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타수망대의 기도 혹은 무시 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나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와 사건과 일 그 한 가지를 놓고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의 이름으로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하루 또는 일주일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10일,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이것을 보고 안테나 기도 혹은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24시 편안하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기도를 조금만 집중하고 누린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찬송이 되고 최고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메마른 광량의 길을 온통 문제투성의 현실 속에 있는데 이게 무슨 천국길이냐고 이게 무슨 천국이냐고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여러분들은 거꾸로 볼 수 있는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알고 보니 뭡니까? 애국가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응답이 아니죠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하나님은 지금 그 길 속에 그 여정 속에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오는 통로가 바로 문제고 사건, 어려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때로는 실패와 상처가 왜 응답이 되고 왜 축복이 됩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심지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리스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것을 감춥니다 약한 것을 숨깁니다 포장합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오려 당당하게 나는 자랑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의 능력이 머물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천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천사입니까? 악마지 악마 아닙니다 비밀천사입니다 왜요?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보좌의 능력 속으로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밀천사입니다 문제가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평상시에 늘 24 누리면 너무나 좋은데 창세기 3장 사건 전까지는 에덴 동선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의 체질은 문제와 어려움이 와야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체질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장 편안하게 행복하게 24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모든 발걸음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 안보 헤블리 블레싱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응답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중요한 후반기 시간들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